반갑습니다 제목은 굳이 해드립니다 굳이 해드립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자기 생활 패턴에 맞는 공간에서 살면 좋잖아요 저희 가구들로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공짜로? 네 저희로 다 해드릴 거예요 공짜로 싹 다 해주는 거예요? 싹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1인 가구 버전 로브하우스 이런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들어가서 축소 버전 유사 로브하우스 러브룸 아닙니까? 사실상 하우스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그렇죠 러브룸 하면 좀 이상하긴 하네 진짜 좋은 자유?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 좋은 자유? 전부 좋은 자유? 끝 아잇 와아 그니까 이번에는 편집을 하면 되잖아요 잠깐 도와주고 나 혼자 한 척 하자고 그래요 내가 나중에 쏠 풀면 큰일 나 갑질로 아 저요? 진짜? 오 나 크게 되는 거 아니야? 아이 저 신세계랑 친해지고 싶어요 대표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현대백화점 말고 신세계에서 명품 살게요 keepers 한번 봉힘 tickets 옃 도고 twitch ㅋㅋ кру kat 감사합니다.